호구 또 온다! 호구 또 온다! 아 나도 살려줘! 호구 호구 호구! 호구야! 우리 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딜러 캐릭터리네. 잘하면 대박이다. 뭐야? 아나 할 거 아니었어? 떨어지면 죽어! 떨어지면 죽어! 여기 위험한 데야. 안돼! 뭔데? 뭐야 이거? 다 떨어져 죽어! 뭔데 뭔데? 뭐야 한조? 어 뭐야! 한조 한조 다 빠이네? 아 한조조야? 쟤 떨어뜨리는데 왜 자꾸 전루가 낙사시키는데. 다 떨어져 죽어! 아 뭐하냐 니네! 템들 뭐해! 다 떨어지는데? 아 답답해! 아 답답해! 뭐해? 지금 낙사 세.. 네번째야. 낙사하는 거 내가 네번 봤어. 오빠 일로와! 아아! 안좋아! 이씨!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. 왜 거기서 쇼를 하고 있냐고. 낙사되는 데서 왜 거기 있냐고. 왜 거기서 쇼를 하고 있냐고. 머리가 나쁜가봐. 탱이 겁나 바본데? 뭐야 뒤에 있다. 위에 있다.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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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둠피 최고.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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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. 3층. 아 뭐야. 루시우. 루시우. 루시우 뭔데? 루시우. 루시우 뭔데? 루시우. 공격력. 증폭. 우리 겐지를 마할까? 겐지가 있었나? 아 아파! 루시우. 어디가 왔어? 루시우. 어 살았당. 어 조심조심. 우리 아직 안 들어갔는데. 옆에 옆에. 옆에 오리사. 어 오리사 랜다. 응. 잘한다 잘한다. 루시우. 괜히 뭐해 도대체. 아 잘한다. 와 죽는다. 나 죽었어. 와. 와. 아 얘 궁 썼구나. 어 아까 궁 달라고 그랬어. 나도 봤는데? 나도 봤는데? 봤냐 방금. 방금 봤어 나. 궁극기가 준비됐습니다. 못 봤어. 근데 한참 전 일이야. 근데 겐지를 너무 못했어. 아니 왜 자꾸 다같이 안가. 괜히 꽝 갈래요. 괜히 꽝 갈래요. 아니 들어가. 왜 안 들어가냐고. 왜 안 들어가냐고. 꽝 받고 들어갈 건가 봐. 아 옆에. 왜 안 들어가냐고. 왜 진짜. 아이고 난리다. 어. 진짜. 너무하네. 아. 진짜 뭐하냐. 팀. 다 죽었어. 한 명 빼고. 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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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 궁쓰고 가고있다 아 이 돼지새끼 나만 죽여 얘 뭐야 오빠 태워 아니 돼지가 잠복했다가 나만 죽이고 난리야 와 저 진짜 와 이거 진상이네 이 돼지새끼 돼지 죽어라 잘하는 거 보겠는데 근데 자꾸 숨어서 잘하잖아 숨어서 하는 거 안줘 안줘 아이고 난 저승 갔어 돼지가 나만 죽여 돼지랑 같이 죽었네 돼지랑 같이 죽었네 와 겐지 진짜 아니 힐도 별로 못했는데 힐금이네 그래도 다행히도 여행 그 놈의 각 그 놈의 각 ㅋㅋ 각 때문에 망하지만 아 웃겨 아 웃겨 아.. 안되겠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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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이 왜 신지? 왜? 에이.. 설마.. 진짜 겐지밖에 못하는거야? 헐 겐지 원챔이라니.. 어쩔 수 없지 스킬 밴 나 죽어? 나 죽어? 나 죽어 나 죽어 나 계속 뒤에 있어 아 죽었어 힐을 못 받아서 죽었어 들어갔어 넷 넷 넷 넷 넷 다시 해보자 치유 파동 활성화 넘어갔어 나도 치유하고 싶다 하루쟁일 뛰어가고 왔다 다시 야타만 자르러 갔다 야타만 자르러 갔다 넌 완전히 치유했다 아싸 복수했다 호그한테 아싸 복수했다 호그한테 나 굴 붙었어 뭐지 쟤? 궁 졌는데 왜? 궁 쟀는데 죽은거야? 궁 쟀는데 죽은거야? 궁 쟀는데 죽은거야? 궁 쟀는데 죽은거야? 한마리? 한마리? 너무 앞에가 있는거 아냐? 아 이 쌍놈새끼 이 돼지새끼 진짜 나만 죽여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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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맥크리 아 맥크리 대지가 나만 죽여 안.. 안으로 하면 쟤네가 지거든 씨.. 나 2층에만 있을거야 얘가 우리한테 1인국스네 얘가 우리한테 1인국스네 ㅎㅎㅎㅎㅎㅎ 쓰레기네 이거 허억 어! 피일이야 피일 오리사 피일이야 뭐야 다 죽었어? 우린다 잡았네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이 3마리 어 3마리가 다 피가 별로 없었어 누가 내 욕하나봐 기간지러워 누구야 둘중에 너무해 너무해 여기 돼지 있어 돼지 여깄어 아 나 돼지한테 죽었어 또 죽었어? 응 돼지 쟤 미쳤나봐 쟤 나한테 왜 저래? 어 스트레스 쌓여 아 나 진짜 저 돼지가 자꾸 나 괴롭혀 어 뭐야 내 궁 왜 저기 갔어? 아 돼지야 쟤 왜 저래 나한테 돼지 나한테 대체 왜 저래 나 딴 거 할 거야 긍정적인 자세로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아니 기껏 채워넣으면 깨우고 이게 널 회복시켜 또 다 뭐야 이거 포탑 안 자 왜 이래 포탑이 너무 많아요 아 포탑! 아니 포탑이 너무 많아 제 랩을 봐봐 공격이지 가기 전에 주고 랩이 엄청 높은데? 랩이 금이랑 은이 섞여있어 소름 원챔 맞나? 원래 원챔이면 장난 아닌데 랩이 가게 뭐하냐 30초인데?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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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퍼 포탑 포탑! 아구 나 죽었다 아니 포탑을 안 부셔서 나 못 갈 것 같은데 와 포탑! 진짜 저거 포탑 안 깨가지고 씨 아파 와 죽을 뻔했다 들어오다가 아! 야 이 돼지! 와 돼지 진짜 아 우리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들어 못 들어 아 돼지가 자꾸나 죽여서 아예 가질 못해 아 돼지가 자꾸나 죽여서 아예 가질 못해 흐흐흐흫 아 호그 돼지 때문에 미쳐버렸겠어 지금? 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잡아 땡겨서 죽이는데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잠깐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볼까 혹시 겐지언체 맞나 진짜 목초! 목초 없어요 목초? 비공개해요 아 진짜 쓰레기네 킬딜금 탱컬에 재수없어 전 그저 킬딜금 입문처치 그 질럭이 나면 저도 그래요 쟤 너무 잘하는데 탱? 아 진짜 개소름이다 나 숨어 있어야지 힐은 동메달이래 넘어간다 넘어갔는데? 앞에 가면 힐 없어서 저리가 저리가 이씨 아 얘 또 왔어 얘 일부러 남아진 아 안장 안했네 지금 일부러 남아진 일부러 남아진 아 진짜 쟤 힐러 먼저 잘라버리네 힐러 먼저 잘라버리네 아 정말 야! 나 나가면서 죽었어 우리 거점에 있어 비거점에 고치네 아 얘 계속 나 기다려 나 못 나가 아 여기 위에 있어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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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죽여줘 돼지 가시고 써 지금 저 똥처럼 그냥 주세요 바로 에 들어가 아 어 뭐야 이거 다시 싸우겠습니다 뭐야 아 호그 진짜 살벌하다 아 진짜 무서워 아 나 진짜 가서 힐 한번 못했어 아 호그 호그 또 온다 호그 또 온다 아 나 좀 살려줘 호그 또 온다 호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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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땜에 나 아예 에이거 쪽 못 갔어 한번도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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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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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죽어 오르겐지니 어딨어 와 나 진짜 저거 너무 무섭다 쟤 영입할까? 나 힐 좀 줘 오빠 힐 줬어 고마워 고마워 오빠 어디있어? 아 오 너무 안 보여 안 보여 맥크리 오 오 아오 젠장 오빠 죽었네 괜히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라 죽어 야 이거 유튜브 각인데 뭐지 하 하하 아 하하 아 허그 진짜 칩소름이다 쟤 얘 일부러 나만 잡은 거 맞네